램보기니 H-U-R-A-C-A-N-E-V-O-R-W-D-S-P-Y-D-E-R 뒷바퀴 글림의 램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RWD 스파이더는 가벼운 구동계와 오픈 에어링이 짜릿한 운전 재미를 제공한다. 에다가 배기통로가 터보로 막히지 않은 자연 흡기 엔진을 고수해 남다른 아우라를 뽐낸다. 쿠페와 동일한 V-10 유닛은 최고 출력 610마력 최대 토크 57. 1kg M을 발휘해 0에서 시속 100km 가속 3.5초 최고 속도는 324kmh를 자랑한다. 초경량 소프트탑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이질감 없이 완벽한 디자인을 뽐내며 시속 50km 속도에서 17초 만에 지붕을 열 수 있다. 에다가 루프 라인은 별도의 공기역학 장치 없이도 쿠페 수준의 다운 포스 덕에 차체의 밸런스를 유지시킨다. 스티어링에 달린 애니머 어댑티브 네트워크 인텔러젼트 매니지먼트 버튼으로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등 다양한 운전 모드를 고를 수 있다. 알루미늄과 탄소 섬유를 더한 하이브리드 셋이 위에 알루미늄과 열가소성 수지로 된 꼬디를 얹었다. 덕분에 차체의 무게는 1509kg으로 마력당 가중이 2.47kg에 불과하다. 글민 범수 기자 자동차 생활 유튜브 바로가기 그것도 의미늄 감사합니다.